오늘의 시작기도로 마르코 복음 1장 35절에서 30부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보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성보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사랑을 위한 고독 멕시코 캄페체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자주 전기가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와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 세상과의 낯선 단절감을 느끼면서 불편함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깜깜한 방 안에서 외딴 곳을 찾아 기도하러 떠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요한 단절이 선물해주는 고독과 결핍의 체험이었습니다 고독과 결핍 복잡한 인간관계와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가 맞물려 쏟아내는 물질적 풍요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들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홀로 지내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합니다 더 풍요롭기 위해서 더 나누고 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과 존재에 대한 패러독스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에 의해 십자가위의 죽임을 당함으로써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거대한 역설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도 세상에 대해서 역설적이어야만 합니다 고독과 결핍의 삶 그대가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면 인생을 누리고 세상을 사용하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오래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대의 삶에 더 많은 빈 곳을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주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위대한 저는 역설적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 역설적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 어쩌면 화도같이 어려운 이 가르침을 관통해야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로소 얘기할 기초 정도 닦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신께서 아니면 신의 아들이 사명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왕중의 왕으로 그런데 왕중의 왕이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머니도 계시고 수많은 얼굴을 알아볼 만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이 운명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으니 바꿀 수도 없어요 저는 이 성주관에 십자가를 치고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예수님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간들의 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하루하루 터벅 터벅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의 발걸음을 오늘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보다 더 고독한 신이 있을까요 자기 백성에 의해서 심판받고 사형선고를 받고 죽으러 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하느님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관통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 성주관을 잘 보내고 이제 다가올 부활에 대해서 믿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한번 시작해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시작기도에서 마르코 보금 1장 35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 나섰죠 시몬과 그 일행이 모두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의 발길이 그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을 찾아서만 움직였고 그래서 인기와 유명세만 쫓아서 다녔더라면 예수님의 신의 아들로서의 사명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그 군중이 찾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자가 인기와 명성에 취해서 그 자기를 찾는 사람들 군중 안에만 머물렀더라면 그의 사명은 어찌 됐을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주간에 제가 선택한 이유죠 더 깊은 사랑을 위한 고독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가지 말씀을 남기셔서 유언으로 가상 칠언 그러는데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느낌이 좀 느껴지세요 그것도 힘든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와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인데 내가 과연 떠나온 그 사명을 다 했는지 그건 또 그런 확신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절망감도 저는 느껴져요 자 고독과 절망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이 목마르다 였어요 목마른 것은 결핍이잖아요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 물이 고독과 절망이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결핍된 목마르다가 다섯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독과 결핍 다음에 여섯 번째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분명히 고독했고 결핍을 느꼈는데 마지막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죽었는데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다니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다니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카복음 23장 46절에 제 영혼 제 영혼 아버지 손에 맡긴 아이다 하고 이제 떠나가시죠 이 고독과 결핍 다음에 이루어지는 미션의 완수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 사명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 영혼을 다시 맡겨드리고 다시 돌아온 상태 떠나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인기와 명성만 줬다가 부와 명예만 줬다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통해서 내리신 사명을 어쩌면 단 놓치고 있습니다 이루카지 못하고 놓치고 술에 취한 듯 약에 취한 듯 그 세상의 불빛에 화려함에 취해서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독과 결핍인데 이 고독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혼자 있는 걸 약간 부정적이고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은 외로움이라고 부르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고독이라고 이름을 좀 나눌 것이다 깜빼체에 제가 살았잖아요 마야 원주민들 사는데 4월쯤 되면 최고로 더울 때에요 최고로 이 성주간 4순 마지막 성주간 이때가 제일 더울 때에요 그러면 막 십자가를 우리는 실제 크게 십자가를 지고 본당 신부가 지고 따라가면 본당 신자들이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비가 와요 땀이 뻘뻘 나는데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자 비가 오면 전기가 끊어져요 아 전기가 없는 세상은 현대인들에게 그렇죠 처음에는 네 재앙입니다 재앙 네 거기는 또 열대야잖아요 낮에는 한 42도 43도 하는데 밤에는 밤에도 30도 넘어가요 아 그러면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겠어요 해먹에서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공기와의 부딪힘 정도 느끼는 건데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고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인터넷도 당연히 끊어지고 전기가 안 되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밤에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못하죠 땀만 흘리고 있어요 땀만 닦고 그러면 한 2박 3일 정전 돼서 그렇게 밤새 땀을 닦다 보면 피부가 껍질이 다 하나 아 그래요 한 끈 벗겨져요 아 소금 끼잖아요 네 그걸 이제 좀 닦다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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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아 그때 이제 제가 깜패체에서 고독과 결핍에 제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필요성을 좀 배운 것이죠 네 제가 서울에서만 이렇게 살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촛불만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제 방 안에 네 촛불을 바라보면서 촛불이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상념에 잠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과거에 대한 추억도 별별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촛불이 춤을 추는 대로 그 불 촛불멍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순식이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제 그런 게 촛불 안에 이렇게 쭉 영상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고독의 강도가 깊어질수록 네 생각을 전환하게 되나요 네 평상시 불빛 아래에서 막 세상에 그 영광의 밝음에 통 빠져서 있는 사람들은 전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에 사고에 또는 그 명상에 깊이 있는 곳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자발적 고독이라고 그래요 네 자발적 고독 자발적 고독의 목표가 뭐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고독 고독해놓고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아니면 세상이 시선이 이제 싫어 그래서 닫아버렸어 닫고 차단 아니면 도피로서의 고독은 그렇게 썩 건강한 고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회로부터 내쳐진 것을 자기 합리화처럼 나는 떠나겠어 자발적 고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고 저 사람들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 안에서 내 역할을 관계 안에서 나의 태도와 위치를 잘 자리매김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산속에 있으면 나무만 몇 그루 보이지 산을 볼 수 없잖아요 산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산을 떠나야 돼요 멀수록 산이 더 큰 산이 보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군들 한 번쯤 이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나만의 규칙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가끔씩 혹시 가끔씩 핸드폰 핸드폰 그러니까 셀폰 그리고 SNS에서 좀 나와서 그냥 좀 온라인 상태를 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어요 해보시죠 누군들 누군들 이거 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하고 싶어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구독을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즐겨라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다 왜냐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을 좋은 일이 찾아 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너무 의지한 상태로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을 믿고 이 쓰러질 몸을 마치 제 힘인 양 우리 힘인 양 믿고 살아가고 주님을 등한시 하면 멀어지면 좋은 것이 일어나는데도 몰라요 보질 못해요 이거예요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진짜 아름다운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타인에 대한 과도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다시 구름을 보고 별을 보고 새들이 새들이 노래소리를 듣고 이 대자연이 또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배우는 것 그게 자발적 목적이 자발적 고독의 첫 번째 목적이 될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 이 대자연이 그러니까 이 도시가 아니라 이 대자연이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삶이 운명이 그러니까 지난번 리체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 운명이 우리에게 과제처럼 내주는 그 과제를 풀어가면서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을 몰라요 놓쳐요 그래서 세상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사람들과의 너무 복잡한 관계에서 잠시 광고에도 나왔죠 잠시 휴대폰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감정의 주인이 돼요 자기가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되고 아무도 나의 영역을 방해하거나 침범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 에 대한 집중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자기 감정이 솔직해져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고 위로하기도 하고 복덕기도 하고 그래서 웃기도 하고 하는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 짧은 시간이라도 중요해요 깜패치 도시에서 한 20분 정도만 차를 타고 나가면 그야말로 마야 시내? 아니요 시내에서 벗어나 20분만 나가면 세상의 불빛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의 불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냥 어둠 칠흑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도시의 빛이 사람의 빛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시선 시력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육등성 정도의 밝기 별들인데 그게 대략 한 6천 개 정도 하늘에 내 눈으로 6천 개 6천 개 다이아몬드가 하늘에 쫙 펼쳐져서 나를 위해서 빛나고 있어요 그 빛을 그 진짜 빛을 보기 위해서 어둠을 찾아가야 돼요 네 스스로 발광하는 태양 혹은 그 태양 빛을 반사하는 정도의 자연이 주는 진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워야 한다 찾아 떠나가야 한다 빛을 보기 위해서 어둠을 찾아 나간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예수라는 예수라는 빛이 왔는데 이 세상의 빛에 가려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신세가 되죠 그 십자가를 진 예수에게서도 드러나는 예수에서 예수에서 발광되는 그 빛을 느끼는 것은 오로지 영성적인 인간의 몫이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조차 예수의 빛이 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처럼 외롭게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 이건 고통이 수반된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더 깊은 사랑을 위한 고독을 함께하고 계신 형제자민들에게 네 피정 가끔 시간 내에서 피정이라는 게 피세정념 세상을 떠나서 피해서 생각에 전념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피정의 시간을 자주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래서 본당에서 하는 것도 좋고 수도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고 아무튼 아무튼 그런데 피정조차도 직장생활 때문에 또는 그 밖의 아이들 육아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피정조차도 어려운 분들은 네 굳이 떠나지 않아도 아주 자발적으로 고독한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고독한 자의 유일한 무기인 책입니다 아 책 읽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은 새 책 한 권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독은 연결된다 라는 아주 독특한 매력적인 제목을 가진 책인데 진짜 궁금하시죠 네 고독은 연결된다 이타적 에고이스트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이제 소제목인데 고독 공동체예요 이건 놀랍게도 이 김성민이라는 작가와 저의 생각이 이제 표현상의 조그만 차이는 있는데 수많은 부분에서 생각의 일치를 느끼면서 저는 또 이 책을 통해서 김성민이라는 작가와 연결돼요 외로움에는 자발적 외로움과 비자발적 외로움이 있다 이거 저 이거 이 책 읽고 제가 쓴 거 아니거든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 아주 오래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쓴 말이니까 그리고 프랑스 작가가 또 쓴 책도 있어요 사회 문제로 언급하는 외로움은 비자발적 외로움이다 반면에 자발적 외로움은 혼자 있을 자유를 선사한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바스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골배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인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독을 수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이제 책 읽기가 왜 꼭 피의정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자발적 고독의 세계로 고독의 영역으로 고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읽기가 독자의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저자 즉 작가와 독자 사이에 맺어진 고메성의 협약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 고독은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제가 김성민이라는 작가와 이 고독은 연결된다는 책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 네 그런데 작가와 작가가 작가가 작가의 세계와 저의 세계가 또 만나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저는 오늘 어떻게 이 시간을 마무리 해야 되느냐 네 네 그 수많은 책을 책 중에 네 네 원 원 오브 더 북스예요 네 원 오브 더 북스예요 이게 저는 저에게 네 여기서 만나는 예수와의 연결 여기서 만나는 신과의 협약 고메성의 협약 고메성의 협약 그대는 깊은 고독의 바다로 들어가서 헤엄쳐 보십시오 더 가벼운 결핍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 보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깊은 바다를 유유히 헤엄쳐가는 고래가 될 것이고 저 넓은 창공을 유유히 날아가는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